아트 미션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제21회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아트 미션 천동욱 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경동교회 이명선 목사가 축사했습니다. 이어 생명 돌봄의 예술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와 라영환 교수, 서나영 교수, 안동대학교 서성록 명예교수가 생명 돌봄, 회복된 문화, 예술의 소명, 샬롬으로서의 기독교 예술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아트 미션은 지난 8월 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크리스천 아트 포럼 연계 소품 전시회 작은 정원전을 경동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